제주 유채꿀 한라봉청 오늘의 첫번째 사연은 이태희씨가 보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사는 이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한나라 요파씨부터 듣던 사람도 아니고 미대생도 아니며 대학원도 안 다닌 요파씨 세계관의 소수자입니다 제가 반가워하는거 아시죠? 굉장히 뭐랄까 철두철미하고 용인치도 한 사람이다 왜요? 미대를 가지도 않았고 대학원을 가지도 않았고 잠깐이라도 한눈을 판적이 없습니다 길을 걷다가 저기 가면 큰일이겠군 피해야겠다 계획을 잘 세워야지 똑똑한 사람이다 오랜만에 만나는 인생은 한번뿐이니까 저는 지금 육아휴직 중입니다 번아웃이 오기도 해서 큰맘 먹고 1년간의 휴직계를 냈죠 심지어 아량넓은 아내는 최대 1개월간의 개인휴가까지 약속했습니다 거짓말일텐데 이런걸 믿었대나요? 여튼 하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얼마 안되서 코로나가 터졌죠 처음에는 좀 잠잠해지면 여행 다녀와야지 하며 여기저기 여행지 검색하며 지냈는데 그랬죠 이게 뉴스 열심히 보시는 분들 아니면 봄까지만 해도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에는 가짜뉴스였지만 날씨가 더워지면 종식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때부터 언론이든 정치권이든 전세계가 다 못한 건데 이거 오래간다는 경고 캠페인을 많이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어감은 좋지 않아요 여튼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집안에 이런저런 대소사를 겪다 보니 금쪽같은 육아휴직은 한 달 남았네요 그러니까 1년이 이렇게 갔어요 진짜 육아만 했죠 이러면 진짜 제대로 밀접 접촉을 했겠네요 아이랑 아이에게는 굉장히 큰 추억일 겁니다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한적한 곳에서 며칠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지만 상황은 택도 없네요 슬픕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육아자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론 코로나 사태 직전에 미리 육아휴직을 해서 어떤 점에서는 운이 좋기도 했네요 서론이 길어졌는데 제 주제는 코로나가 아니라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 육아휴직에 근거가 된 우리 딸 탄생의 공모자 아내에게 프로포즈 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프로포즈 장르가 소개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제가 안좋아해서도 있고 요파씨에는 프로포즈 장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저와 아내는 약 15년 전 약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보죠 그렇게 화가란 농구소술을 씹던 껌을 던지면서 아씨 결혼해야 되잖아 이거 이런 어쨌든 별로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육아저한 하나님의 결혼 여부를 논의하다니요 저는 당시 내 인생에 이런 사람은 또 못 만난다는 결론을 내리고 프로포즈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어 힌트를 찾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미드 프렌즈에 나오는 샌들러의 프로포즈를 베스트 장면으로 뽑은 적이 있었죠 샌들러 뭐였더라 진짜 옛날에는 10번을 봐서 다 외웠었는데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죠 하려고 했나요 모니카가 네 전 그거 말고는 기억이 안 나요 아 이거 까먹는구나 샌들러를 제일 좋아했었는데 그 장면을 진실되다고 표현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말씀 하실 거 없이 아내분이 프로포즈 하셨으면 된 것 같긴 한데 뭐죠 저는 최대한 비슷한 느낌이 나도록 계획을 세워보고 고민해서 프로포즈 문구도 준비했으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밋밋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밋밋합니다 아 거봐요 시뮬레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대도 안 가고 용의 주도할 미대도 안 가고 대학원도 안 가고 그래서 진짜 프렌즈 친구들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롱 처이스라는 것 같은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제가 짠 시나리오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둘이서 조용한 장소에서 준비한 글 괄호 부끄럽지만 시였습니다 괄호 을 낭독한다 부끄러웠으면 안 해야 돼요 아 근데 시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는 저는 시는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포즈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름 시로 먹고 산 적이 있던 사람으로서 아 그래요? 시는 백해무익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노래를 말하는 겁니까? 시로 먹고 산다 그렇죠 조용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무릎을 꿇고 나랑 결혼해 줄래라고 말한다 3. 그녀가 프로포즈를 승낙하면 괄호 지금 생각해보니 무슨 자신감인지 거절당할 생각을 안 했네요 괄호 대기 중이던 친구들이 서프라이즈로 등장을 하며 꽃 한 송이를 건네며 축하해준다 자 다같이 드라마 같은 느낌으로 술 한잔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며 끝 지금 다시 생각해도 꽤 괜찮은 플랜 같군요 어느 부분이요 하지만 저와 아내는 당연히 드라마와 같은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원하기 좋은 것은 제 친구들이지만 어디 내놓아도 부끄러운 녀석들일 뿐만 아니라 제 의도대로 움직여줄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이해 안 될 듯 이해되죠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그 새끼는 안 돼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테니까 갑자기 심판하고 이 프로포즈가 옳은가 이러면서 왈가왈부하고 차라리 봇 같은 게 훨씬 나은 거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게 봇이거든요 그럼 트위치에서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를 젊은 세대들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AI들이 이런 걸 해줄 수 벗들이 해줄 수 있다 벗들이 해줄 수 있다 더구나 프로포즈의 주인공은 아내가 되어야 할 텐데 그죠 그럼요 친구들을 부르면 의미가 퇴색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아내의 친구들을 부르자니 누굴 부르고 누굴 안 부르기 참 애매하더군요 아 그렇죠 2년 연애 해가지고는 내 아내가 실제로 누구랑 친한지 내 배우자가 실제로 누구랑 친한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외향적인 사람들이면 서로 계속 친구 만나고 이러면 누구 친한지 알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몰라요 저는 그보다 가장 먼저 궁금한 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친구들 부르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거절할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서프라이즈로 등장하니까 그냥 등장하지 말고 그냥 바로 돌아가시면 미안한데 좀 더 생각하고 나오려고 하는 애한테 뒤로 손짓으로 나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죠 돌려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프로포즈 그런 영상들 가끔 찾아볼 수 있어요 프로포즈 했는데 실패하는 프로포즈 거절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아 맞다 영상을 찍었겠구나 아 그거 재밌겠다 어디서 그런 잔인한 거 잘 찾아봐요 제가 그거를 일부러 찾겠어? 프로포즈 하는데 거절당한 경우 이러면서 유튜브에 찾겠습니까? 어디서 보고 보내죠 검색해보려고요 저는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을 대기시켜 놓는 것은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를 너무 굉장히 과신하고 있는 물론 대부분의 프로포즈가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하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길 게임이잖아 이길 게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행여라도 누락된 사람이 서운해하기라도 하면 애매한 이벤트가 됩니다 그렇죠 이분이 미대에 안 간 이유를 계속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적어도 대여섯 명은 와야 서프라이즈 하는 느낌이 살 텐데 다들 사회 초년생 아니면 취준생이던 빡빡한 시절이라 그 정도 인원의 일정 조율도 문제가 될 것 같더군요 이분 회사 생활 잘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망하는 길로는 안 가게 해줘요 흥하는 길로 갈 줄은 모르지만 고민 끝에 저는 초대 인원의 기준을 저와 아내 동반으로 한 번 이상 함께 술자리 혹은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으로 정했습니다 아 행정 편의주의 여기서 갑자기 고위 공직자가 되어버리셨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정해서 리스트업을 해보니 한 50명 정도 나오더군요 그 중에서 20% 정도는 올 것 같으니 인원도 적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10명이에요 그렇게 저는 아르마른 메일 주소를 취합해서 내가 이렇게 깜짝 프로포즈를 준비했으니 여러분은 장미 한 송이씩 사와서 같이 축하 좀 해달라 감사의 의미로 칵테일을 한 잔씩 사드리겠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칵테일 바를 예약해뒀거든요 참가 여부도 말해달라고 했지만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회는 RSVP의 인색한 사회라서 그죠 답을 안 하죠 저도 애경사에 문자가 오면 답장해본 적이 없어요 굳이 알고 싶어 하지 않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 못 가 이런 얘기부터 하면 되게 재수 없는 바쁜 잘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질까봐 최대한 미루려고도 하죠 이게 저도 한국 사람이죠 한두 명만 참석 여부를 말해주었기에 근데 들으면 고맙거든요 또 그럼요 아내 측에는 프락치 한 명을 심어 참석 동료도 해주었습니다 지금이라면 단톡방으로 훨씬 편하게 준비했을 텐데 그때는 스마트폰 이전시대였습니다 칵테일바라는 단어 자체에서 스마트폰 이전세대구나 이전시대의 어떤 느낌이구나 요즘은 그런 거 없으니까 청취자 여러분 있을 수는 있으나 칵테일바라는 말을 굳이 딱히 하나 단어가 낡았다 바에 가서 칵테일이 있겠지 여기서 말하는 칵테일바는 정말 칵테일 쇼를 하시는 그 시간도 있고 아 이 바텐더 노동자들이 비웃는다 바에 가면 칵테일이 있는 거지 뭐 이런 바를 굳이 쓰냐 이 당시에 칵테일바라는 거의 막걸리 주막 같은 이상한 언어 조합이 아니겠느냐 호프집 같은 느낌인가요? 호프 맥주집 뭐 이런 각가지 이벤트를 하던 그런 바가 있긴 있었죠 아 불쇼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막 세계대회에서 1등 하신 분들도 그때는 그게 좀 유행이었잖아요 수상 경력 앞에 붙여놓고 진짜 하신 거 보면 막 진짜 넋을 놓고 보게 되고 이런 거 있잖아 호프에도 그런 게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여튼 그래도 있지만 부르기를 칵테일바라고 불러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좀 기분 나쁘지 않겠느냐 아니 그 당시에 어떤 대명사였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옛날 단어다 반지도 준비하고 준비한 글도 퇴고를 마치고 결절의 날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명했던 칵테일바의 룸에서 저는 아내에게 준비한 글을 낭독했습니다 아내는 감동하여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렸습니다 사람이 한 방울까지는요 가짜로 흘릴 수도 있는 왜요?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진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눈물이 한 방울 떨어지잖아 그거는 그거 끝난다 그건 졸린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요 눈물을 한 방울 또르르 흘렸습니다 저는 한쪽 무릎을 꿇고 준비한 반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스스로 이런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훔치면서 말했습니다 그녀 경제권은 넘기는 거지? 지금 일단 이게 참 눈물을 훔치면서 예스라고 대답 후가 아니라 바로 첫 번째 나랑 결혼해 줄래? 조건이 남아 경제권 이게 되게 제가 어제 오랜만에 지정생존자를 몰아보기를 했는데 그러다 와서 그런가 상당히 외교전이네요 여기서 갑자기 나랑 결혼해 줄래? 여기서 갑자기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눈물을 훔치면서 경제권 넘기는 거지 했는데 친구들이 갑자기 와 하면서 들어왔어 그럼 이거는 좀 애매하죠 결혼을 축하하는 건지 경제권이 넘어가는 걸 축하하는 건지 그죠? 신민지가 된 것을 축하하는 것인지 친구들이 잘 대기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지금 분위기상 갑자기 들어오진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아 경제권은 정말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대기 잘하고 있어야 될 텐데요 여러모로 봐도 이태희 씨는 정말 그러니까 재평가예요 이건 정말 멀쩡한 사람이에요 아주 멀쩡한 사람이다 경제권은 정말 넘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뭐랄까 잠깐 그건 나중에 다시 논의해보자 라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프락치는 제게 30분 전에 이미 지하철역에 다른 친구들과 집결해 있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어 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눈물이 잦아드는 아직 살짝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 공인인증서 넘기는 거야? 와 제가 그 상황이라고 상상을 해보고 바로 든 생각이 뭐 안승준 군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글쎄 저는 지금 읽은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해야 비밀번호를 안 알려주지 왜 공인인증서는 복사해서 나도 쓸 수 있는 여담이지만 저는 이때 결정된 용돈이 결혼 12년 차를 넘은 지금까지 동결되고 있습니다 노동탄압이죠 물가 연동제 소득 비례제 등 다양한 안을 제시했지만 기득권은 고려해보겠다고만 하고 협상 테이블 자체를 거부하고 있네요 그래요 이것의 불합리는 저희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남의 집안일이니까 그렇죠 남의 집일이죠 참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프로포즈로 돌아가서 제 대답이 끝나고 제가 문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인을 보냈습니다 공인인증서를 넘기겠다는 사인을 보냈죠 비밀번호 갖고 와라 USB 갖고 와라 반지랑 USB를 동시에 반지 모양 USB 드라이브 이런 것을 보석이 있을 자리에 USB 반자가 있는 우리 USB 그렇게 생긴 거 있는데 대기하고 있던 아내 측 친구 약 5명 정도가 꽃 한 송이씩을 들고 들어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괄호 제 친구는 한 명도 제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아니 살다 보면 나는 나대로 나쁘지 않잖아요 모든 나들이 생각해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누군가의 친구가 되면 이렇게 바보고 멍청이 같은지 여전히 특정 연령대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아내는 경제권 이야기는 어울리지 않는 순수한 미소를 가득 담은 얼굴로 친구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저도 마음 한 켠이 조금 아주 조금 씁쓸했지만 왜 이렇게 쓰셨는지 알아요 소개되면 아내분이 들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죽고 싶었습니다만 뭐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프로포즈에 만족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프로포즈에 좋게 되면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확답을 받은 적은 없어요 없어요 경제권 넘기는 거지 질문이죠 그리고 공인질문서 넘기는 거야 두 번째 대답 아닙니까 이건 마치 판문점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 것 같은 거죠 그냥 만났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잘해보는 거야 이런 느낌이죠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20%로 예상했던 제 참석률은 60%를 상회하며 30명 이상의 사람이 여버린 것입니다 한국 시민들은 생각보다 잘 참여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렇죠 나 하나쯤이야 만연이 있기 때문에 제 시간에 온 사람들은 10% 이하일 것이고 뒤늦게 어디서 2차로 온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삼겹살 소주 먹다가 야 누구 프로포즈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가보자 구경났다더라 그렇죠 그리고 몇 명은 모르는 사람이고 너도 미데린 친구니까 또 나오죠 그렇죠 누구세요 이러면서 술을 먹는 분명 프로포즈는 뷰가 가장 좋은 곳 루프탑이 붙어있는 룸에서 시작했는데 하나 둘 자리를 확장하다가 나중에는 뷰고모고 전혀 안 보이는 단체속으로 자리를 옮겨야 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니까 게다가 그 많은 사람들은 거의 10분 간격으로 한 명씩 왔습니다 그렇죠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하는 프로포즈인데 한 사람 올 때마다 사람들은 요 오랜만이다 오빠 잘 지냈어요 저녁은 먹었어 야 취직 소식 들었어 축하한다 요즘 좀 어때 이런 근황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거의 결혼 피로연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지만 호스트로서 정신줄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술과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주문하고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앉은 경우에는 간단히 소개도 해주고 선배들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정신이 없었지만 어떻게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저는 큰 실수를 합니다 네 오늘 오신 손님들 중에 아내의 고등학교 친구 제이 양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쩌다 보니 30명이 넘게 참석한 이 자리에 저와 아내를 제외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혼자 뻘쭘해하고 있었죠 저는 호스트로서의 의무감으로 제 친구 C군과 H군을 불러 지금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못 챙기니 혼자 온 제이 양과 자리를 같이 해주라 그리고 니들은 니들이 알아서 주문해 먹어 라고 말했습니다 일생일대에 이벤트를 완성시키고 싶어하는 욕심에 불타 있었고 그 와중에 그 친구들이 어딜 나나도 부끄러운 친구들임을 저는 깜빡했습니다 시작은 소소했습니다 그들 셋은 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H군과 C군은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허세와 객기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H군 귀여운 척하며 누나 누나 맥주 시킬까요? 유럽 쪽 좋아하면 하나 추천해 줄까요? 과로 H군은 한 살 어립니다 C군 멋있는 척하며 넌 애도 아니고 배부르게 무슨 또 맥주냐 웨이터를 부르며 저 여기 와인 리스트 좀 주세요 그들은 뭐가 더 어울리는지 투닥투닥하다가 둘 다 시키기로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뭐 너무 익숙해 이런 놈들 알잖아요 우리 알죠 재밌는 건 저 때 저렇게 눈치 없던 친구들은 지금 나이 먹고도 그렇게 눈치가 없을까? 꽤나 궁금하네요 제 기억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까 제 기억이 정확진 않지만 저렴한 맥주집에서 땡땡네 캔땡가든이 3,4천원 하던 정도 시절에 맞아요 오래전이군요 만원이 넘는 맥주와 5만원이 넘는 와인을 시키더군요 저는 아차 저 새끼들 믿는 게 아니었는데 싶었지만 많은 손님들을 초대해놓고 돈 때문에 쪼잔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습니다 마침 술과 사람 좋아하는 제이 양은 앞에서 두 남자가 재롱도 부리겠다 다양한 술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먹어라 하고 놔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주변의 분위기에 쉽게 동조하는 성향이 강한 사회인 겁니다 단체석 구석에서 시작한 고가의 주문은 그 옆으로 옆으로 마치 카톡 페이크 뉴스처럼 그 세를 확장해 갔습니다 이 페이크 뉴스와 비싼 공짜 술의 공통점이 있죠 뭐죠? 매력적이에요 사람을 빨리 흥분시키죠 옆 테이블에서 더 맛있는 술을 먹고 있는데 누구라고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 세력은 넘실넘실 절반을 넘어 모든 테이블로 옮겨왔습니다 이 흐름을 읽고 있는 사람은 이태시 한 사람뿐이죠 나머지는 그냥 먹는 거죠 그렇죠 중간에 한 번 자정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건 너무 비싸지 않나 라고 한 것입니다 올바르고 개념 있으며 소신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잠깐이지만 한국 사회에도 희망은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견은 희철아 희철아 오늘 테이가 쏜데 시켜시켜 라는 당시 최고령자 선배님의 한마디로 바로 잠식되었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시민의 소신 발언은 권위주의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희에게 시끄럽다고 눈치 주며 구석자리로 옮기라던 매니저는 안보이고 사장이 직접 저희를 응대하기 시작합니다 100만원이 넘어간거죠 서비스 안주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저는 술은 마시고 있지만 취하지 못했습니다 신기한 경험이죠 아무리 마셔도 취하지 않을 때가 있죠 맞아요 취하고 싶었지만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들은 결국 차 끊길 때 돼서야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고 거나하게 취한 몇몇은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저는 정중히 사양했고 그들은 제가 이 건 말건 신경 쓰지 않고 2차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저의 연인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프로포즈의 여운을 즐기고 동시에 경제권에 대해 재협상을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이미 이러한 모습들을 아내분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경제권을 넘겼기에 다행이다 지금 프로포즈 이벤트에서조차 경제적인 걸로 전혀 통제하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외교의 어려운 지점이 그거죠 A나라는 어떠한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죠 B나라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국제기구에 재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얼추 빠져나가고 난 뒤 제가 정신을 부여잡고 나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여전히 투닥거리며 술을 마시고 있는 C군과 H군 그리고 과음으로 얼굴은 웃고 있으나 몸을 못 가누는 제이 양과 아내였습니다 저는 한 잔 더 해야겠다는 H군과 C군을 욕설 일부와 함께 뿌리치고 차마 버릴 수 없는 몇십 송이의 장미를 큰 쇼핑백에 우겨놓고 술 취한 두 분을 모시고 일단 제이 양의 집이 있는 안양으로 택시를 탔습니다 바로 친절하신 사장님은 제가 꽃들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자 어디선가 큰 쇼핑백을 구해다 주셨습니다 100만원이 조금 넘게 나온 술값도 쿨하게 우스리를 떼고 100만원만 결제해 주셨으며 다음에 두 분이서 오시면 칵테일 한 잔 서비스로 주시겠다 하셨죠 사회초년생과 취준생의 상황에서 프로포즈에 100만원을 썼다 물론 100만원 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생일 때 중요한 건 그렇죠 하지만 문제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전혀 당시 제 월급 실수령액이 180만원 정도였고 칵테일 한 잔이 6에서 8천원 정도 하던 시절인데 단 3시간 만에 100만원의 매상을 올려줬으니 그럴만도 하네요 물론 저는 서비스고 뭐고 다시는 그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꽤 난 영업장 탓을 하고 있죠 제이 양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왠만한 일은 다 겪어보셨는지 아주 의연하게 고마워요 잘가요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죠 딸의 술버러스를 아실 거 아니에요 같이 오래 사줬으면 그 뒤에 저는 뻗어있는 아내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집에 돌아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왜 그랬을까를 고민하다 잠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좋게 된 프로포즈였습니다 다시 생각하니 즐거운 추억이네요 한편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힘들어하게 된 게 이때부터였나 싶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렇게 프로포즈한 아내는 비록 용돈은 10여 년째 동결이지만 제가 육아휴직하는 동안 생계를 담당해주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딸에게 최고의 엄마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해피엔딩이네요 뭐 진심이시겠지만 저한테는 그다지 값어치 있게 들리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자이 채택된다면 녹음 파일을 고의 간직해뒀다가 저희 딸이 사위감을 데려왔을 때 안주삼아 들려주고 싶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일말에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고 딸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생각조차 안하고 사위감이 왔을 때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딸은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요 그냥 미리미리 들려주세요 그렇죠 사위감을 데려올 확률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70% 60% 지금 사위감 듣고 계시나요? 그러니까요 당신 장인 너리니 대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PS 종종 사연에 땡땡땡 빌런 땡땡땡 사태 이렇게 제목을 지어주시던데 왠지 부럽더라고요 제 사연이 채택된다면 혹시 저도 제목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호감 가지 않아요 프로포즈 멍청이 장르는 역시 그래도 미대생 미대 나오고 대학원 좀 나와야 좀 사람들이 충분히 멍청이 해주시고 인간적으로 아 이태희씨의 문제가 있군요 충분히 멍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하니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어딜 내나도 부끄럽고 걱정되는 제 친구들은 딴 데서는 멀쩡한지 회사 생활도 잘하고 일부는 결혼도 하며 잘 산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세상이 나와 바깥 세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그러니까 저 멍청이들은 어딜 가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이상하게 다들 어떻게든 살죠 신기합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이겠죠 아 그런 거예요? 남의 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입니다 오래전 내용을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 사실관계가 일부 다를 수 있으나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지라 아내의 고증은 생략했습니다 사연이 채택되면 한번 들려주고 본인의 기억과 뭐가 다른지 물어보겠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네 이태희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태희씨의 마지막으로 호기롭게 돈을 써본 사연이죠 그러네요 아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백만원 넘게 써본 사연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